0 아 으 으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나는 최대한 힘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게 있어서 믿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수단발로 개찬장을 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르고 또 찍으면 된다고 해서 학교에 또 기다렸다고. 오늘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또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러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? 이제 나한테 시집어야 할 수가 없다 이건가? 잘 부탁드립니다. 저 장소 홀렛잖아요. 어? 어! 안 돼! 몬이요 몬이요 동글뱅글 동글뱅글 돌아갈 솔로몬의 노래 동글뱅글 동글 동글뱅글 동글뱅글 스토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